바로 이어서 가죠 아 나 너무 늦게 끊었네요 한 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 전편을 아 너무 정신이 없어서 게임 재미있어서 나도 모르게 계속 오래 하게 된다 아 정말 재밌네요 여러분들 이 좋아요와 구독 하트를 해주시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하트는 네이버 TV 좋아요는 유튜브입니다 흐흐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얘를 일단 잡는 것 같은데 너무 심한 30불로 못잡아 체력이 안 돼 내 생각에는 헛발도 있는데 이렇게 어딘가로 지금 올라가야 돼 저 녀석이 올 수 없는 어딘가로 그렇지 이런데 좀 많이 맞으면은 정신 찰.. 차리지 않을까? 아 너무 하는 거 아니니 이건 좀 어디 갔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시간 자체는 약간 넉넉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어떻게 될 것 같긴 한데 폭발을 한 번 시켜보자 그럼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여기에 폭발이 있었죠? 어 여깄다 어디 갔어 근데? 헐 흐흐흐 아 잠깐만 폭...폭탄 사라졌어 야 죽여줘서 고맙다 야 야 너무 센데 근데 얘는 인간적으로 거의 뭐 영어에 나오는 여주인공이야 오토바이 타고 다 쓸고 다녀 지금 무전을 보낸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좀 아 좀 잡을 수 있냐 저거 나 이미 3분의 1 써버렸는데 공격을 저런 몰라도 점프를 하면은 판정이 잘 들어 언제 잡아 근데 너무 느려 체력이 너무 많아 아 빨라서 맞출 수가 없다 지금 맞추는게 맞나본데 그냥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렇게 섰을 때 어이 맞는다 좀비도 한몫 하는구만? 여기가 가장 명당인거 같은데 너무 안쓴다 근데 야 아직 라야 맞고 있길래 한빨씩 벨까지 왔어 다 맞추면은 한정으로 잡을 것 같다 밤빈 밤빈 어떻게 이제 항복할 생각 없냐? 여놈아? 여놈아? 아 이놈을 진짜 무전기 끌순없는거여? 아이씨 맞춘거냐 뭐냐 아 너무 빠르다 오토바이는 저거는 진짜 맞추기 힘들다 이정도 맞았으면은 좀비여도 죽었겠다 이씨 좀비랑 휴먼이랑 차이가 뭐니 아 요 녀석 건방지게 지금 어어 야 이거 위험한데? 훅 꺼 훅 꺼 두개 남았어 두개 남았어 아 진짜 세다 얘가 제일 센거 같애 너무 오래 걸려서 짜증나 여섯발 남았는데 아직 반피야 진짜 뭐 있는건가? 터뜨릴만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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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무리 생각해서 안나오는데? 아 좀비새끼 오티스 죽여버린다 진짜 내가 야야 그 뭔 말 하는지 드러나보자 이렇게 되는거 끊었어 지금? 아이씨 왜 끊어지냐 자꾸 아 뭐해 장난 아니야? 얘를 어떻게 잡아? 얘를 어떻게 잡아 잡을 방법이 있는거야? 원거리 말고? 계속 랜덤이야 그냥 재수 없으면 계속 서지도 못하고 맞아 운명으로 아 화장품 하기에 누가 있다 위층 얘기하는거죠 운 천지가 다 저기구나 난 이걸 깨는게 중요하지 다른거 다 제쳐두고 피하는거 어떻게 다 하겠지? 하겠는데 좁은데 잘도 그렇게 잘 달린다 야 어 맞았어 꽤 많이 들어갔어 근데 내 체력이 너무 후달려 야 이거 이렇게 잡는거라 자 이렇게 잡는거일 리가 없는데 내가 그러면 원앤원을 해야되는데 어 근데 체력 많이 날긴한다 이거 원거리 잡자 아 어 그렇지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씨 갈뻔했네 가면 안되냐 너죠? 한방인데 서로 어딘가로 좀 가봐 호오오 아어 됐다 이거 이렇게 잡는 거 맞나? 내 공략법이 있는데 그냥 어그즈 잡은 거 같은데 어우야 아... 아... 미친 여자야 미친 여자야 저런 괴물같은 리포터가 있어 저런 괴물같은 리포터가 있어 자, 가자 내가 뛰지 않아, 그래서 가자 내가 죽을래 나를 오토바이로 몇십번을 쳐 놓고서 칼리토랑 얘기해 칼리토랑 얘기해 그 모든 답변이 있어 너는 그 친구가 우리 스나이퍼라이퍼를 받았잖아 아, 걔가 칼리토랑 얘기해 나한테 말해 아니 아니, 지금 내가 죽을래 나 다쳤어 힐 좀 해줘 아, 근데 시간이 이제 쪽팍해졌어 얘가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 야, 진짜 강했습니다 애들은 얘는 진짜 오래 오래 했던 게임 통틀어서 제일 센축에 들어가는 것 같아 다크소울 모습으로 훨씬 강해 컨트롤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달라붙어야 돼 달라붙으면 그냥 다 작살라니까 자, 이번에 잡히면 죽기때문에 오늘 밤 자정에 온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저는 이사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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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라운드 한거 발 라운드 한거야, 씨 참 안 들어오면 어쩔건데 아, 불피다 아싸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제 사이코패스 처리 역시 사이코패스의 꿈만 자식 투척거리지인가? 와, 이런것도 있어? 와, 갈수록 신기하네 헤엑 야, 이거 뭐야 완전 내 취향이잖아 야, 무기 무기 뭐, 야야야야 다 내놔 저건가 봐, 저건가 봐, 저건가 봐 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어떻게 꺼냈냐, 어떻게 꺼냈냐 아, 이거 말고요 시칼 아, 피켜야, 씨 어, 시칼이 훨씬 센거 같애 야, 시칼밖에 없어? 무슨 무기점이? 아, 시칼 진짜 세다 아, 꺼져 어, 잠깐만 혹시 아, 비키세요 아, 진짜 존나 시칼이 있어, 무슨 무기점이 헤엑 장군 뭐야, 야야야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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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꺼져, 꺼져, 꺼져 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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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어, 이거 죽겠는데? 아, 나 어이가 없네 야, 뭐야 아, 나 어이가 없네 아, 다시 잡아야 돼, 이사벨라? 하아, 씨 아, 씨 야, 잡아, 까짓거 죽여버려, 그냥 수척을 잡는 게 더 빠른 거 같아, 훨씬 아 물에 수척으로 좀 잡자고 아 아니, 지금 총을 쐈다, 이거지? 비켜, 도착해야 돼 쇼핑카트 말고, 아이 존나에 방해되네 공구 상자 공구 상자 어딨어 아, 야, 미친 배트 들고 올라간다 니 앞을 빠져나가는 아, 그만 좀 돌아다녀, 이씨 씨 아, 비켜! 어, 잘 비켰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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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래픽, 그래픽으로 튕겨나가서 이거는 걔 오바야 총보다 던지는 게 더 세 맞은 거니? 뭐 맞은 거니? 뭐 맞은 거야? 뭐야 맞은 거니? 뭐 맞은 거야? 뭐야 맞았네? 아, 졸라 방해되네 빨리 아이템 썼지? 어, 두 개 어디에 어딨냐? 여줌마 봐바 어, 야, 뭐야 이거 안 터져 아이씨, 존나 열받네, 진짜 아아 아아 좀비 새끼, 저거 어 아, 왜 안 터지냐고 아, 야, 뭐야 아, 이건 이 필요없어, 이씨 아아 아아 이거, 이씨, 그래픽 이거 걔, 똥개미야, 진짜 벽에 부딪혀서 안, 안 맞으면 어떡해 이게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은 씨 권총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무난하게 빨리, 클린하게 잡으려면 좋댓 빨리 까고 있는 것 같다, 훨씬 아까보다 아, 뭐 아, 이거 너무 오반데 아무리 생각해도 판정이 여기서 하면 안 되겠는데 정면으로 세워놓고 던져야겠어 아 이게 하필 저기서 자꾸 나와 아, 이거, 야, 이거 안 돼 여기 부딪혀, 여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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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판정 개이바야 이거, 오토바이 저렇게 많이 치웠는데 저 몬스들 살아있단 말이야? 저 몬스들 살아있단 말이야? 아, 진짜 아, 이거 안 맞을 텐데, 판정 때문에 아, 이거 안 맞을 텐데, 판정 때문에 어, 맞네? 야, 약간 틀어졌는데 맞았어 헉 아, 너무, 진짜 너무 튼튼해, 미친 게임 진짜 난이도는 안 높은데 더럽게 튼튼해, 진짜 나이도는 안 맞을 텐데, 나이도는 안 맞을 텐데, 나이도는 안 맞을 텐데, 그럼, 담지 흐에에фф ioned, 징어오구나, 징해 빨리 와봐 아 이건 댐지가 안들어가나본데 아 아 다 던졌다고 벌써? 뭐 한게 있다고 벌써 다 던져 아 저거 그렇지 한번 그렇지 그렇지 들어와 이번엔 칼이다 요 놈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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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네 개 다섯 다섯 개 잘 있어 여섯 개 딱 돼 딱 돼 야 아 좀 꺼져 이씨 제발 이러지마 제발 이러지마 진짜 미친 쓰레기 게임아 그만 돌아다녀 미쳤나봐 진짜 오토바이 박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부딪치고 다녀 하아씨 무슨 저게 다 부딪쳐 판정에 들어가 이게 부딪쳐 이씨 아 아 이거 불러놓고 내가 던져야겠다 그냥 어차피 록도 좀 되니까 던진 개뿔 내가 갖다 버렸지 그냥 아 아 아 아 무슨 오토바이 몸체는 판정이 없냐 오토바이도 부딪치면 망가져야 되는거 아니냐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액션 게임이야 슈팅 게임이지 이씨 거의 뭐 어떻게 어떻게 맞추라고 이렇게 아 아 아 못 이기겠는데 이러다가 아 시간 너무 가 아 시간 너무 끌어 이사벨라가 쩐발 같은게 먹히는 것도 아니고 아 이게 안 들어간다는게잖아 이해가 안되네 고정도에 부딪힐 내가 아니야 고정도에 부딪힐 내가 아니라고 맞은거냐 소리는 들린거 같은데 아 보수 이렇게 길 수가 있냐 보수지 않니 어 저거는 아 아 저건 판정 안들어가 죽어라 조옴 끄억끄억거리지 말고 좀 죽어 좀 아 칼이 많이 들어가네 아 있어 잡았어 아씨 아우씨 아까 왜 죽었냐 아 장검 장검 먹다 죽었지 아 병신 얘 어디야 대체 아 여기였어 아 여기여 여기여기 기억해서 이해했어 오토바이 타고 가자 세이븐 일단 하고 아 이걸 어떻게 운전했냐 걔도 개신기하네 아 트레브야 아우 좁아 장검 나오는데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 보고 개 놀라서 눈 돌아가가지고 개 물이 수수다가 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먹으러 가자 아 저긴네 저게 장검이네 야 이런게 있단 말야 오오 좋은 무기구만 슬러창도 여유가 생겼는데 말이야 축구 같은 건 없나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 있으면 좋겠다 아 아 야 박살났냐 아 뭐 오토바이가 벽에 좀 부딪쳤다고 박살나 걔 이사벨라는 수천 벌을 부딪쳤는데 걔가 쓰던 거였나 비겨 어디 걸 피했냐 판정 별론데 생각보다 위야 아래야 아 가보면 알겠죠 위에서 아래면은 야 세다 아 너무 범인은 좀 혐이긴 하네 장검치고는 굉장히 내부도가 많구만 저곳이었나 이곳이었나 이사글라와의 약속 너무 멀어 아 올라가서네 아 세바오 가자 아 너무 짧다 저기 왜 왔냐 여기가 세이브가 아니네 경관도 도와달라고 그러네 나는 걔 무쌍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사글라와의 약속 닉? 켈리 뭐야 뭐야? 보스전이야? 경찰관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었어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나 체력 세 칸인데 나 체력 세 칸인데? 내 친구에게 안녕하십시오 아 다시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음 아 돌아가도 됨? 아 그래픽 좀 봐 너무 옛날 그래픽이다 너무 옛날 그래픽이다 너무 옛날 그래픽이다 한번 한번 못뜰자 이거지 총 없는 것 같다 골을 보니까 근데 지방이 돼서 지를 것 같은데 싸우면은 이게 야 뭐야 어어 꿈틀꿈틀 대고 있어 뭐 이 스킨 중 가려도 되니? 어 데미지 안들어오네 나한테? 어 얘를 구하는 게 그건가 봐 야 너무 많다 근데 인간적으로 별로 안들어와 두 칸 선을 잡겠는데 어 안 들어와 어 발차기니까 들어오겠다 발이 더 세다 야 정기충입보다 발이 더 세다 야 정기충입보다 K는 죽었다 야 유감 오 아니네? 어 으으으으으으으윽 moo 으으 Chand 으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흑 으으으흑 오으윽 uniqu 으흑 으으으으으으으으음 forgotten 일 Pens 해바하하하 음 어허아 으으으으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유혈의 약간 나 도와주는 경찰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얄짤 없네 도와주는 엔딩 분기점 갈리고 그런 쪽인 줄 알았지 얄짤 없잖아 수감 열쇠 어떻게 도와주냐 아유 온라잇? 나 나 나 아무거나 음식도 없어 너 못 주겠다 야 충전기 아유 온라잇? 야 겸치 들어오는 것 봐 하..하골 또 증가했어 다 들어오도록 전기충격기 어떤 능력일까? 한 번 써보자 아 이렇게구나 스턴 거나 봐 내 무기를 너희한테 줄 순 없고 아 나 하나만 주자 너가 대장으로 끼도록 아 손 잡지 말고 무기 주라고 어 이제 혹시 달려오실 수 있는 분도 달려오시구요 아 못 오면은 뭐 죽는 거죠 어쩔 수가 없지 이거는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선의는 거기서 살려주는 거 정도로 빨리 오세요 뭐야 쟤 뭐하냐? 쟤 뭐하냐? 샐리 쟤 뭐하는 병신이죠? 뭐죠 쟤는? 이해가 안되네요 저 꿀잼 꿀잼각을 못찍다니 그냥 나 버려야될 것 같은데 샐리는 내가 적 있는진 모르겠는데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구만 히익 켈리 케이는 죽겠다 내 골을 보니까 어 내가 죽여버렸네 의도한 거 아니었습니다 오해 없길 바라구요 나는 케이 옆에 있던 애를 죽일라 그랬지 좀비를 됐어 샐리를 살리면 그만큼 생명을 구한 거잖아 아 아 좀 가라 아 언제 내려올 거냐 그래서 샐리는 어 야 미안 야 입 입만 막지 말고 좀 도와줘 켈리 좀 가자 어떻게 내려오냐 쟤 샐리야 어쩌라고 쟤를? 거기 걸려 죽는 거야 그냥? 내가 올라가서 구해주는 거야 뭐 어쩌라고? 어허 점마 가자 합류 보너스 예쓰 야 몇 명을 살려가는 거냐 이거 완전 이 시대의 구원 야 뭐야 세계술 뭐야 세계술 뭐야 업어치기 뒤쪽 드디어 생겼다 어 노인을 발견했네 다 온 거지? 몇 명이야? 네 명이야? 아 왜 세 명밖에 안 와서 짜증나게 아우 씨 자네 또 뭐해 아 귀찮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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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아 너무 너무 맞추기 힘들다 진짜 이 틀어서 이렇게 맞추기 힘든 검은 처음이다 이걸 왜 드라 이씨 포도주 그리고 옥수수라도 세 개 가져가는 걸요 너 싸우고 있냐? 아니지 왜 안 와 쟤네 이해가 안 되네 가자 어디 가는 거야? 살고 싶을 생각 없나본데 얘네들 일로 갈지 길로 갈지 근데 어 잠깐만 여기에 적이 있다고? 아 가봐야 알겠다 일단 여기엔 없 저쪽이 있다는 거지 아 이거 위험한데? 일단 빨리 와봐 그 사이에 좀 정리를 해놔야겠다 아 야 무기가 없다 이제 잠깐 생각보다 안 좋았어 보스전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다 맞추기 힘든 걸 저 제쳐놓고 그냥 그냥 좋을 것 같은데 이거라도 먹으시구요 무기가 좀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무기가 없네 아이 돼서 말아 아 저 전기축기 필요가 없어 왜 준거야 아 여기 못 지나가는데 나? 너무 많아서? 아 돼서 뭐 다 죽여버려 전기톱 있잖아 꺼지세요 꺼지세요 여기 거기 있어봐 아 아야야야야야 알짱 대지마 괜히 전기톱에 당할라고 아 이거 너무 아 왜 이렇게 많아 비길하오 비기 셀리 다 핀거니? 골라 이제 와 다 핀거니? 너희를 내가 어떻게 구하냐 이 많은 애들을 와 셀커패스도 있네? 비켜 이씨 알아서 와 몰라 몰라 알아서 와 아 뭐야 얘는 이씨 꺼져 알아서 못오면 죽는거야 이곳은 그런세계다 따라오지 못하는 자는 사망하는 법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누가 죽었다는거냐 근데 네 명 다 살아있는데 니가 어쩌고저쩌고 죽었다는데? 나 죽인 기억 없는데? 아 비겨 아 비겨 빨리와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살아왔냐? 어? 너희들은 여기 있어봐 자네 오냐? 자네 와봐 빨리 와봐 그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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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다 살려가냐 설마? 뭐야 야 부자가 쌍오르다가 그냥 정신머리가 나가버렸구먼 세 병이야? 아? 아 한명은 정상이네 걔네 주유 경험치 먹고 싶긴 한데 합류 경험치가 더 탐난다 바로 코앞이잖아 화나지 하나만 지나가면 합류야 어디서 온진 모르겠는데 땅 꺾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였나? 아 여기로 가는 거야 나 어디로 갔지? 기억이 안나는데? 이쪽이었던 거 같은데 어 일로 가자 빨리와 내가 여기서 부서다니지마 누가 부서하는지 모르니까 헷갈려 죽겠네 이씨 빨리와 여기 맞네 코앞이야 저기야! 빨리와! 자격수는 뭐 이따 죽이는 걸로 하고 일단은 보고를 해서 가동을 놓쳐 어 이거 게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 자꾸 빨리와 뭐 손을 잡아 애기야? 빨리와 빨리와 빨리와! 비켜이C 뺨! 어디가냐 쟤네? 누가 빠진거니? 자네 어디가는거야 쟤 왜저래? 빨리와! 쟤가 문제야 아까도 쟤가 뭐 쟤 문제 못하더만 아 다왔다 다왔다 아 다 죽여가자 칼이다 칼! 아 피켜줌이C 칼! 아무도 안잡혔지? 잡힐일이 뭐가 있냐 솔직히 말해서 엘리베이터 근처까지만 가서 활성화 시키면은 다 올라가겠지? 자 다들 일단 잡아두자 거기서 헬프하면 뭐하니 좀비한테 헬프할거냐? 어? 됐냐? 그렇지 아싸 네말이다 아 네명이다 본심이 나와버렸다 참 네명 네명 데려가면은 겹치 몇이야 아 이거 무조건 레옵해서 풀피 되는구나 아 괜히 머샀네 카피그림이 있겠지? 빨리 오세요 뭐하냐 갑자기 뭐하냐 쟤 뽁뽁하냐? 야 뭐해 이리와 이리와 야 아시 가지가지 안돼 헛 게임이야 이게? 얘는 뭐했길래 저게 다 붙잡혀있던거 아니라 대체 왜 이해관드네 어우 18레벨 뭐 어 야 appreciate 8만 두명으로? 세기술 뭐야 야 세기술 뭐야 잠깐만 어떻게 쓰는 거라고? 아 맨손일 때만 쓸 수 있나봐 이따 와봐 이리 오세요 이 아줌매들을 왔냐? 왔냐? 자넷이 문제야 내 생각에는 자넷을 버렸어야 됐어 킬리만 불쌍하게 됐구만 아 19레벨이야 와 대박 돈 경험치 대딱만 해줘 뭐야 음 음 마약 때문에 좀비가 나왔다 그래서 너는 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위아메르가 위아메르다 무슨 말이야 죽을 때 죽을 때 죽을 때 다음부터 영상을 좀 짧게 잘라야겠어 이번 펜부터 50분 넘게로 할라 그랬는데 1시간이 자꾸 넘어버려 40분 이상으로 해야겠어 그냥 4,50분으로 되는게 낫겠어 야 근데 그 여자들 구한거 진짜 대박이다 경험치 16만이야 합류보너스도 2만씩 주고 4명에 16만 2만씩 해서 8만 24만 야 미쳤어 사이코처치로 3만 받은거 하면 17만 재밌지만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될거 같네요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다음에 저흑수랑 뭐 또 데리고 와야되는 사람이 있는건가 저흑수를 뭐 잡는게 겸치를 쉽게 먹을거 같아 사람 구하는게 더 힘들어 보수 잡는것보다 공룡상승 애호각 아 시간이 별로 없군요 빨리 가서 처리를 해야겠는데 뭐가 됐건 이사벨레 약속도 얼마 안남았는데 안녕하세요 다음에 여사하는걸로 하고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 아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